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가 느끼죠 어 넘어갑시다 음 자 어 제목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연예인의 행동들 비 얄궂은 개구장이인 척할 때 그 그 노래 모였죠 여기 큰 주먹 장갑 끼고 미안해 사랑해 내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다면 다면 네가 떠난다면 난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안녕이란 말 대신 이거 나올 때부터 좀 귀여운 컨셉을 했어요 저때부터 이걸 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간 건지 알아 지금 보면 조금 오그라드는데 저때는 여자들이 죽었어요 저 눈 웃음 저 애교랑 그때부터 비의 전매특허 표정 쇼맨십이죠 이걸 많이 했었어요 이 표정을 아랫입술 깨물고 이렇게 하는 거 비 얄궂은 개구장인 척 할 때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해서 좀 민망함을 민망하다 지코 춘장 립스틱 발랐을 때 오 이게 지코예요 대박이다 백현 치명적인 척 할 때 치명적인 척은 뭐야 이건 너무 그거 아닌가 너무 비약 아닌가 이거는 좀 치명적인 치명적인 척이 뭐예요 치명적인 척 치명적인 척이 뭐지 뭐 약간 이런 건가 음 좀 해봐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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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치명적이죠? 치명타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치명상 입으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그랬군요 치명적이었어 치명적이셨구나 치명적인 척할 때 어 다음 B1A4 진영 팬티 노출할 때 고의는 아님 팬티가 보이네 어떻게 이렇게 팬티가 보이지? 코트 살찌기 전에 정룡아 표정이 있잖아 그게 치명적인 척 아니냐 아 치명적인 거는 이런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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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진짜 치명적이긴 했어 이거는 진짜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어 맞아 맞아 옛날에 정룡아 닮았을 때 맞죠? 예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정룡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이죠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보여줘야될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아니 너무 작다 근데 사진이 예 이거는 좀 너무 작고 뭐 이런거? 아니면 아니면 뭐 뭐야 왜 이렇게 떠 어디있냐? 어 여기있다 어 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게 치명적인 척이구나 그쵸? 그쵸? 아 이거구나 요거였죠? 어 진짜 많이 변했네 내 생일때였구나 아 코코카까아 미안한데 주먹으로 코토병코 한 번만 내려찍어도 됨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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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에라이 씨발세상에 코코카까아 코토형에게서 치명의 두가지 의미를 배워반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머리 넘기는 거 진짜 치명적이었는데 그거 아주 옛날 거 그거는 이제 머리 뒤로 넘기는 거 요거 요게 참 치명적이었는데 요건 참 매력적이었는데 그죠 요때 이거 꼬꼬까까 사진 절반 잘린 거 모르는 거 아닌지 아이씨 꼬꼬까까 자괴감 느끼죠 네 자괴감 느껴집니다 내가 같은 사람이었나 싶네요 이게 난가 싶어요 참 근데 전 지금도 지금의 저도 좋아요 꼬꼬까까 제 눈에는 오른쪽 밑에 빵 봉지가 존내길 치명적이네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전 지금의 저도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네 지금의 저도 사랑스러워요 왜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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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지금의 저도 좋은데요 지금의 이런 저도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하하하하 다행히 하하하하 하나 꼬꼬까까아? 하나는 심장이 먼은 치명 하나는 심장이 먼은 치명 흐흐흐흐 꼬꼬까까아? 지금이 보기 좋은거인.. 저.. 나도 나도 어쩌다 이런 혼종이 아.. 세월이 참.. 근데 이건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의 문제야 그죠? 살의 문제야 살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꼬꼬까까아? 형은 왜 살 빠지면서 점점 나중마이 화들과여 여성구르몬이 말하지가 방송하기 전인데 상당히 졸리네 으음 이런 얘기는 흠.. 하지만.. 쉴 수 없어.. 이미 다 쉬어버렸기 때문이지 이번 달이면 한.. 7일을 쉬었어.. 흠.. 하지 않으면 안 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선 사인을 보내 사인을 보내 시킨을 보내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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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보내 시킨을 보내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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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신생아 같은 매력이야 어 신생아 같아 꼬꼬까까 꼬꼬까까 혹시 윤재문씨인가요? 앗 문희준씨였구나 죄송해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너무 길었네요 그쵸? 네 너무 길었네요 치명적인 척 다음 이승기 리키 마틴 인척 할 때 꼬꼬까까 이거는 근데 이 자료는 여초발 자료 같아 여자들이 이런걸 잘 만들어 여성 네티즌 분들이 이런걸 잘 만들어 이승기 리키 마틴 인척 할 때 크리스탈 가사로운 표정으로 삿대질 할 때 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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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2반 함 뭉치자고 할 때 뭐야 3학년 2반 뭔 말인지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